한찐 티티티 브라조 어이 네 재밌다 이거 와 이거 진짜 이거 어떡해 처음에는 괜찮다 계속 하니까 죽을 것 같아 이거 그냥 힘든데? 시작 안티티티티 브라자 브라자 안티티티티 브라자 하? 아 이게 힘들다 이렇게 할 수 없어 감독님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감독님들은 너무 고운 거네 그러니까 홀 진짜 고운 거지 얼마나 힘든지 안티 하는 것보다 이게 죽는 게 더 힘들겠죠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아 근데 이거 어렵다 뭐지? 맞지? 우예부터 해요 아냐아냐 여기 해야지 오 괜찮은데? 근데 끝부분은 맞아 거기만 근데 느낌이 있어요 저 한번 해봐요 와 신기하다 그래서 바다 갈 사람 바다 가주실 사람 너무 너무 무거워 아 잠시만 잠시만 너 사비 해봐봐 해볼래 뭐 사비? 그 사비 있잖아 우리 더 높이 가줄게 시작 다이 다이 점점 더 높이 가줄게 이게 뭐 사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